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배경은 바오세미농원이구요. 영상은 영상 찍으며 노래는 이호섭 작사 작곡 전국노래조랑 사회자가 된 이호섭 전국노래자랑 사회자가 된 이호섭 작사 작곡 윤해랑 가수님의 전성기노래로다가 바오세미농원을 찍고 있을 겁니다. 찍을 겁니다. 이거는 백합이구요. 이거는 목수곡이랍니다. 지금부터 전성기노래 엄청 좋아요. 들어보세요. 엄청 좋답니다. 윤해랑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전성기는 바로 지금 혹시 미픈 눈 가면 강불같은 새보라 멈춰라 그 자리에 국장 말고 멈춰라 사랑사정 사랑사정 행복을 사정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하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가수님의 전성기노래입니다. 두려울 것 없다 망설일 것 없다 눈물 속에 피는 꿈 다시 만나 행복한 지금 전성기는 바로 지금 사랑 사정 행복을 찾아 가는 길 막지를 말아 거칠 것도 없다 못할 것도 없다 눈물 속에 피는 꿈 다시 만나 행복한 지금 전성기는 바로 지금 전성기 노래 좋지요 엄청 좋아요 이호섭 작사 작곡 윤해랑 가수님의 전성기 노래였습니다 배경은 파오세미농원이구요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그렇습니다 꽃들도 예쁘고 색상들도 예쁘고 파오세미농원 찍으면서 이호섭 작사 작곡 전성기 노래를 들었습니다 엄청 좋아요 샘이하고 까미하고 우리 파오세미농원에서 잘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글라데올라에서도 너무 예쁘고요 파오세미농원 대강의로에서 전성기 노래를 배우고있습니다 배우고있답니다 노래가 엄청 배우기가 쉬우네요 그래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접시꽃하고 접시꽃하고 나리꽃하고 루드베키아꽃하고 빛무늬 비비측꽃하고 파오세미농원에 너무너무 예쁘게 패였습니다 요꽃이 나리꽃이랍니다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5분 30초 영상이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사회자가 된 이호섭 작사 작곡 전성기 노래 배우고있습니다 요즘은 윤해랑 가수님의 나리꽃 철컥 영상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